안녕하세요. 메가서디 김기철입니다. 오늘 3탄,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법 3탄이에요. 제가 대입화까지는 별로 큰 반응이 없더니 제가 문장 삽입을 올렸더니 학생들이 계속 댓글에다가 선생님 문장 삽입도 해주세요, 빈칸도 해주세요 이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사실 솔직히 순서까지만 하고 안 할 생각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계속 글을 올리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이 사실 순서보다 조금 어려운 건 맞습니다. 특히나 39번은요, 되게 어려워요. 39번이 요즘 문제가 작년 올해까지 6월, 9월 수능을 한정해서 말을 하자면 빈칸에 있는 33, 34가 좀 어렵거든요. 빈칸 33, 34번 문제보다도 39번 문장 삽입 정답률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목 다시요,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법에서 제가 이것만은 설명드릴 수 있어요. 38번 문장 삽입 우리 풀 수 있어요. 분명히 풀 수 있고요. 39번도 제가 무조건 맞춰도 하고 거짓말을 못해요. 39번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해석력이 조금만 뒷받침 되면 얘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38번은 해석력이 조금 뒷받침 되지 않아도 어떤 장치를 이용하면 다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데 다시요, 39번은 솔직히 말하면 해석 능력이 많이 떨어지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39번 그냥 찍으시길 바라요. 해석이 완전히 안 되는 학생은 39번을 거의 못 풉니다. 왜냐하면 스토리 라인이 전개가 돼야지 그러니까 엄청난 논리 전개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스토리는 이해가 돼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포커스를 38번은 무조건 맞추기 연습 39번 문제는 한 절반 정도 되는 연습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풀이 방식은요. 순서랑 거의 똑같아요. 단지 한 군데만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저 순서 케이스 보신 학생들은 알지? 분명히 지시어나 연결어나 대명사라는 장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나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가 만약에 안 나오면 어디에다가 집어넣어도 말이 되기 때문에 자, 딱 한 군데만 답이 될 수 있는 장치를 줘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시어 연결해 대명사를 주고요. 자, 지시어 기억나시죠? 뭐 디스라던가 대시라던가 뭐 이런, 저런, 뭐 그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순서에도 말씀하셨지만 디스북이 나왔으면 이 책은 그럼 이 글 위에 반드시 책이 나왔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결어 뭐 그러나가 나온다던가 뭐 그래서 그런 까다개가 나온다던가 윗문장이 아래윗문장이 관계를 알려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뭐 데이라던가 시이라던가 데이면 바로 앞에 무조건 두 사람 이상의 사람 아니면 두 개 이상의 사문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자, 뭐냐면 역대 38번 문제의 공동점은요. 박스에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가 99% 있었습니다. 자, 박스 안에 그래서 읽기도 전에 본문을 읽기 전에 아, 이 글 위에 뭐는 나오고 나서 얘가 답이다를 알려주는 장치를 줘요. 근데 39번이 다른 게 이거예요. 39번은 박스에 지시어, 연결, 대명사가 없는 게 70%입니다. 없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 박스에서 만약에 이런 거야. 박스에 디스, 북 이렇게 나왔으면 아, 이거는 책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답이 아닌 건 아니까 신경을 쓰면서 읽는데 박스 안에 지시어, 연결, 대명사가 없으면 아, 어떻게 풀지? 솔직히 해석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의 포인트가 더 있어요. 이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선지 1, 2, 3, 4, 5번에 선지에 무조건 세모치기 연습을 했냐 안 했냐가 답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의 지시어, 연결, 대명사를 세모치면서 읽으면 답이 딱 한 군데 밖에 안 나와요. 얘는 38번, 39번 둘 다 공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9번은 사실 박스에 없으니까 이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 바짝 쓴 다음에 1, 2, 3, 4, 5번 뒤에 지시어, 연결, 대명사, 세모치면서 읽으면 실수가 확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죠. 위, 아래까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다음에 혹시 삽입만 이제 지금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가능함이 아니라 순서를 꼭 먼저 보고 삽입문제풀이를 보시기 바라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할게요. 한글로 먼저 해볼게요. 아니, 한글이나 영어나 사실 풀이 방식 같아요. 근데 저는 영어, 그래도 말했죠. 영어 선생이래서 이 말하는 건 맞지만 영어로 보는 게 더 쉬워요. 한글보다. 자, 한번 볼게. 일단 저는 원래 문제 풀이할 때 박스 먼저 읽진 않고 1번 앞에 보고 나서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소재는 알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1번 앞에 가볼게요. 쇼핑이 사실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그거를 깨닫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자, 포인트만 잡으면 소재 쇼핑이라고 하는 건 정보 검색을 이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냐. 자, 이제 박스 올라가볼게. 이게 연결어의 how ever 그러나야. 하지만 쇼핑객들은 이러한 정보 자, this 이러한 정보로 그건 뭐야? 이 글 앞에만 정보가 나왔어야 되는 거지. 자, 이러한 정보를 얻은 것에는 비용이 든다는 걸 또 이해됩니다. 자, 근데 쇼핑객들아 너 이러한 정보 얻으려면 비용들어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안 알겠는 거야. 아, 이 글 위에는 반드시 정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건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그러나 또 포인트입니다. 아, 위에 정보가 뭔가 있구나. 그러나 정보 쓰려면 돈도 필요하구나. 그럼 이제 1번 답이 가능성 있습니다. 왜? 정보 검색이라는 걸 깨닫는 거 중요해. 아직 가능해? 1번 답이 보자. 여러분은 옷을 입어보거나 자동차 시험 운전을 해보는 것 같이 그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어? 1번 지우셔야 돼요. 왜요? 정보 검색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얻는 거 돈이 든다. 그런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왜?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제가 2번 가볼게요. 지시 연결되면서 답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비용은 디스코스 이러한 비용은 이러한 비용은 이러한 비용은 그럼 이걸 위해 뭐 나왔어야 돼요? 비용이 나왔어야 되죠. 이러한 비용은 자, 여러분들 1번과 2번 사이에 비용 나온 적 있나? 없지. 답 2번입니다. 당신 이거죠? 하더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얻는 곳에 비용이 든다. 이러한 비용에는 뭐뭐가 있다. 한글로 해봤어요. 그럼 일단 짧은 걸로 영어로 2개 연습하고 올해 6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본문 먼저 안 읽어요. 저 이제 쟤랑 문제 조건이 올리나 오답지가 올리나 신학생들은 알 겁니다. 저는 항상 소재 먼저 읽고 올라갑니다. 그리스에서 자, 게스트 손님과 주인의 관계는 소중히 여겨집니다. 자, 그럼 이제 소재 잡을까? 소재문 손님하고 게스트의 관계는 중요하대요. 자, 이제 올라가 볼게요. 인턴이 뭐죠?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뜻이 많다 보니까 잘 아, 저 선생님 다이온데요. 어떻게 제가 압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거를. 왜 모르냐면 인턴이 결국엔도 있고요. 차례차례의 뜻도 있고요. 이어서의 뜻도 있어요. 이준이에서 뭔지 저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인턴으로 딱 시작하자마자 이걸 알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일단 아, 모르겠지만 인턴은 이따 치고 다음 문장. 손님은 아, 더더더더 그 손님은 어, 네, 손님은 나왔습니다. 별명이. 손님이 그 손님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의 주인한테 잠깐만 자, 지금 1번 앞에 봤니? 손님과 주인의 관계는 소중합니다. 결국엔 이어서 차례차례 손님은 주인한테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어색하긴 하지. 자, 1번 내가 보자.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어피어 나타나 너의 문 앞에 나타난다면 이게 주어에 주는 거 그에게, 이상한 사람에게 자, 어떤 보금자리를 준다던가 쉼터 자, 그리고 음식을 공유하는 게 너의 당신의 의무라는 거다. 어? 누가 우리 집 아, 그리스예요. 누가 우리 집 앞에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한테 잠잘 곳을 제공하고 먹는 걸 주는 건 나의 의무야. 어? 느낌이 좋아. 2번 띠디디 세모 이것들은 포함 지시오예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은 포함했습니다. 이것들은 포함 그럼 여러분들 이 앞에 뭐가 남아야 돼? 2개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돼. 자, 1번 다시 와봐. 만약에 이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 집에 자, 음식 보금자리를 주고 자, 음식을 공유하는 게 당신의 의무다. 이러한 것들은 포함한다. 손님의 별표 있어요. 손님의 함대를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 길게 범으로 써. 답 나왔어야 돼요. 몇 번? 2번이에요. 자, 볼게요. 누가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먹을 거하고 잠잘 곳을 줘야 돼. 이어서 이어서 손님은 의무 의무 하나 아니지 의무들이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의무들이 있습니다. 손님한테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포함합니다. 얘는 뷰티 단수니까 디스라고 써야 되는 거고 얘는 디스라고 써야 되는 거고 얘는 디스라고 써야 되는 거고 지시 연결되면서 물론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해석보다 중요한 게 지시어와 연결어와 대명사예요. 그럼 짧은 거 하나 더 연습합시다. 2번입니다. 본문 들어가고 나서 올라갈게요. 대부분의 사전은 리스트의 동사야 목록을 작성하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에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소재 사전에는요 유명한 사람 이름이 있어요. 올라가보자 연결어에 쓰면 실게요. 하지만 하지만 연예인들 후 이하의 연예인이에요. 자 살아있는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연예인들 포함되진 않습니다. 어? 당장 1번부터 말은 돼요. 안 된다고 말은 못해요. 사전에는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연예인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안 된다고 말은 못하는 거야. 세모 1번 뒤에 가보자. 편집자가 자 맥 디스톤이 결정하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훔 누구를 포함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는 제외시켜야 되는지를 편집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 모르겠는데 자 2번 제시행결 대명사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for that ver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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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 때문에 잠시 1번 편집자는 누구를 놓고 누구를 빼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엘튼 존과 폴 맥하튼이라고 전설의 자 기타리스트이자 자 이분들은 사전 속에 없어 그럼 어느 이유 때문에 앞에 이유가 나왔어야 되거든 다 몇 번 아까 1번도 가능은 했지만 얘는 반드시 답이 2번일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한 군데에 무조건 답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볼게 사전은 유명한 사람이 이름이 있어 근데 편집자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돼 누구를 치득을 말아야 되지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연예인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그 이유 때문에 엘튼 존이나 폴 맥하튼이는 사전에 없는 거야 됐죠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럼 길어진다고 달라질까요 지금 짧은 걸로 연습했죠 실전으로 갑시다 6월 5평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6월 5평에 자 38번이고요 이 글에서 학생들이 오답을 많이 틀렸는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용량사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석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수식 오답 빼고 요약하면 스토리는 잡히거든요 나머지는 지시 연결 대명사가 답의 위치를 알려줘요 한번 볼게요 주화할게요 우리는 동사합시다 추구합니다 좋게 느껴지는 경험을 찾습니다 항상 자 내가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수식어구는 알 수 있을 만큼만 이제 이해 좀 할게요 항상 자 온 더 룩 포가 자 뭐뭐를 찾아야 하는 것의 뜻이야 다음에 휴일을 찾아 구입하거나 별표 있습니다 요리의 외지 말라고 자 요리하는 요리하는 경험 같은 거 이런 걸 추구하면서 자 수식어구 안중에 사람들은요 좋게 느껴지는 경험을 막 찾아요 아직 1번 앞에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한 접근법 이건 세모 안 쳐도 된다 선생님 지시 여자는 아직 번호 아니니까 지시 연결 대명사 세모 안 쳐도 돼요 이러한 접근법 행복의 이러한 접근법은 자 주어 접근법 이러한 접근법은 상대적으로 최근 거래요 아 요런 접근법 좋은 거 찾는 거 요즘 나온 거래 그건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저어 능력 패다월라 솔직히 이거 많은 학생들이 이 단어 알았을까 우리의 삶을 몰랐을 거란 말이야 아 나 알아 덧붙이다인데 더하다인데 학생들 실전에서 이거 몰라요 그럼 아는 것만 기억할게요 아니 그거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다 자 어디 우리의 삶을 또는 물질적인 즐거움으로 아는 것만 할게 패드 한다던가 또 느끼는 거예요 자 테디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고통을 근데 수식어국이 너무 쫄지마 내가 지금 이거 행간의 입학하는 글이 아니에요 지금 소재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완벽한 해석이 포인트가 아니라 스토리 라인은 따라가되 지시연결 대명사의 장치를 주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사위라는 게 고난도 고차원적인 논리력을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소위 뭐죠 사람들은요 좋게 느껴지는 경험을 추구합니다 요거 최근에 나온 거고요 우리들의 이런 저런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올라갑니다 결정적 포인트 중에 하나 오히려 오히려 뭔지 몰라도 이 글과 이 글 위에는 무슨 관계 반대말이에요 오히려 이건 겁니다 아 상식적으로 쉬운 거 해보자 자 나는 걸그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오히려 클래식을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아니 자 그러면 위아래가 반대 개념이야 그러면 오히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해석적으로는 파운드가 심해요 동산이 있지만 행복은 발견됩니다 그러한 순간들에 달려있습니다 명사 명사 동산 후치 수식입니다 자 어느 순간 우리가 가장 취약하거나 외롭거나 고통스러운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행복은 우리가 마이너스일 때 발견되는 거다 안 좋을 때 발견된다 그치 오히려 행복은 우리가 안 좋을 때 발견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당장 1번부터 답 가능해요 왜요 사람들은 좋게 느끼는 경험을 추구합니다 근데 오히려 1번도 가능한 거다 이거 자 이제 1번 되어가보자 이제부터 제가 자 미리 지시어 연결의 대명사를 미리 표시해드렸어요 결정적인 거예요 볼게요 진통제 오늘 우리 소파 해석 소파는 아닙니다 실전에서 콤마콤마 사이는 사비꾼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아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고요 주어 진통제는 이다 상대로 최근에 발명인 것이며 접근 자 물질적 편안함인 거다 세계 접근 자 그리고 다시 그리고 최근에 발명품이고 물질적 편안에 접근이 지금은 어디 안에 있어 도달 많은 부분 전세계 인구에 많은 도달하는 곳에 있다 요즘에 진통제도 있고요 물질적인 편안함에 접근할 수 있대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좋은 상태잖아 박스 하지만 안 좋을 때 있는 겁니다 1번 지우셔야 돼요 얘가 자 우리는 항상 좋게 느끼는 거 찾습니다 긍정적 내용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긍정적인 내용 자 진통제도 있겠다 물질적인 편함도 있겠다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럼 1번 답 아니에요 자 2번 이러한 디스 기술적이며 결제자 그럼 경제적인 발전은 상당한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다 자 콤마 아이자 뭐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보게끔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은 뭐로 봐 문제인 걸로 보고 자 최대화시켜요 긍정적인 경험은 그 답으로서 최대화시켰다는 거다 그럼 사람들이 뭐가 행복인 거지 좋은 게 행복인 거야 마이너스인 건 없애려고 하고요 편한 걸 올리려고 해요 그럼 행복을 지금 편안함 속에 좋은 거에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럼 얘도 아 행복은 플러스일 때 있는 거지 2번도 지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또 이러한 기술적이며 경제적 발전이 뭐니 자 진통제도 있고요 물질적 편함도 있고요 이게 기술 발전이자 경제 발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3번 자 이제부터 학생들이 오답이 되게 나온 많이 나온 부분인데 하지만 그럼 이제 뭐니 행복이 꼭 좋은 거에만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자 through this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자 3번이 답이 아니라면 this는 바로 앞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 우리는 have for God은 잊어왔다는 거다 that 이하를 행복 삶의 행복이 단지 뭐가 아니에요 즐거움에 관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다 어 말 들었는데 자 위에까지 뭐야 행복은 좋거나 평안하거나 기분 좋을 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 즐거움에 관해서만 행복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잊었지 않겠습니까 오답 제가 말씀드릴까 4번하고 5번하고 진짜 마흐나 세들이 갈렸어요 자 이제 실전 문제에서 4번 갈게요 편안함 만족 만족과 얘도 만족 같이 말이니까 편안함과 만족은 have never been 절대로 별표 있어요 특효약 행복의 특효약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야 플러스인 게 꼭 행복은 아니지 않냐 자 해볼게 행복은 거기 결정적인 힌트 대열입니다 행복은 거기 있는 거다 자 다시 만약에 여러분들 5번이 답이 아니라고 해볼게 5번이 답이 아니면 자 행복하다는 거는 자 다시 해볼게 행복하다는 게 단지 즐거움이 아니야 4번 뒤에 편안함이나 만족감 같은 건 행복의 특효약이 아닌 거야 행복은 거기에 있어 그럼 어디 편안함 만족감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올라가 볼게요 편안함이나 만족은 행복의 특효약이 아니다 올라가 보자 오히려 행복은 발견된다는 거다 순간 어느 순간 취약하던지 외롭던지 고통스러운 안 좋은 순간의 행복이 발견된다는 거다 행복은 거기에 있다는 거다 이러한 경험들 또 결정적인 두 번째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은 뭘까 취약하고 외롭고 고통이 있는 이러한 경험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답이 5번이었어요 뭐냐면 삽입 문제를 되게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많은 학생들이 학생들의 이런 접근법이 문제를 발생하신 것 같아요 삽입이라는 게 완전 고차원적인 고난도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38번 같은 경우에는 장치를 안 준 문제가 역대 기술문제 중에 한 문제도 없어요 지시어 연결 대명사 세모 치면서 아 이거 뭐를 받을 수 있지? 그럼 뭐는 받지 못하는 거지? 생각만 하시면서 읽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39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박스에 지시어 연결 대명사가 없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선지 1, 2, 3, 4, 5번의 지시어 연결 대명사를 꼭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 방식은 우리 문제 조건의 원리나 오답적의 원리에서 항상 풀이 방식이니까 자 나중에 뭐 시간 되시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이렇게 풀이할고요 우리 마지막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법 4탄은 빈칸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자 빈칸 시간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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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